안녕하세요. QN 깜냥입니다. 이번에는 ASUS ROG Delta S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타부착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분실할 수 있으니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죠. 지향 패턴은 단일 지향이라 주변 소리를 걸러내는 성능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게다가 ASUS는 인공지능 소음 제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우선은 기능을 끈 상태로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. 다음은 인공지능 소음 제거 기능을 중간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노폼으로 설정한 뒤 소리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. 지금은 완벽한 음성이라는 메뉴를 활성화한 상태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런 기능은 중고음역대를 부스팅하여 목소리를 조금 더 또렷하고 건조하게 전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. 인공지능 소음 제거 기능은 분명 수준 높은 노이즈 캔슬링을 구현합니다. 다만 주변 소리를 잘 차단할수록 사용자 목소리도 조금씩 잘려나가거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사용자가 이런저런 세팅을 하면서 최적화된 값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. 취향에 맞게 마이크 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분명 매력적입니다. 끝 끝